2021년 Winter Program Makers Academy에서 Middle School Social Studies를 담당하게 된 Roger Chang, 장지익입니다. 이 과목은 중학생들이 배우는 사회 과목입니다. 미국 역사, 미국 정치, 정부, 대법원, 판결문, 헌법, 연설, 문화, 지리 등등 미국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상식을 배우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 과목이 그렇게 필요한가? 필요합니다. 왜냐? 중학교에서 3년 동안 Social Studies는 매년 배워요.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큰 도움이 되지만 또 하나, 이 Social Studies를 배우면요. 고등학교 올라가서 더 어려운 과목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. 이 과목들을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려면 좋을 것 같아요.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학생들은 어떤 지역에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그 지역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. 그 특징도 알아요.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대통령이 왜 유명한지 그것도 이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. 왜냐? 그것을 보고 듣고 컸기 때문에 하지만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한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또는 여기에서 유학을 갈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미국에 대해서 지리나 역사나 문화나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지 않잖아요. 그러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할 때 어떤 글을 써야 될 때 학생들하고 토론을 할 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. 점수가 좀 안 나올 수도 있고 공부할 때 좀 힘들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 상식은 꼭 알고 가야겠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미들스쿨 소셜 스터디스가 상당히 중요하고요. 자, 그러면 어느 정도 중요하냐. 제가 이것을 지금 캡처한 거예요. 어디에서 캡처한 거냐? 칼리지 볼드의 SAT 설명에 관련된 그 웹페이지에서 가져온 거예요. The Redesigned SAT is Reading Test 이렇게 나오잖아요. 이 SAT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하나 읽는 그 지문 지문이 US Founding Document 또는 Speech를 물어볼 것이다. 미국 역사상 중요한 그런 다큐먼트나 어떤 연설 이런 것을 가지고 SAT Reading Test 할 거다.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. 그리고 그렇게 지금 꾸준히 매 SAT 테스트마다 미국 역사적인 어떤 그런 다큐먼트가 나오고 있고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소셜 스터디스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. 자, 이거는 2015년도 AP English Language 시험 에세이 시험을 제가 캡처해 가지고 온 거예요. 닥터 마틴 루터킹, 세자르 차베스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. 다른 시험 보면요. 잔 F. 케네디 연설 나오고 이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에 관련된 그런 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. 시험에. 그렇기 때문에 이 소셜 스터디스를 공부를 한다는 것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좋은 점수를 받는 그런 기초가 되는 공부다.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과목은 6학년에서부터 8학년까지 중학생들을 위한 과목이고요. 그 다음에 좀 재미없을 수 있는 이 사회 과목을 제가 그래도 좀 재미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겨울 방학 동안 그래도 뭔가를 좀 챙겨갈 수 있는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어려운 과목들의 기본을 다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좀 이렇게 이 소셜 스터디스 이 세계로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봤으면 합니다. 그래서 이번 겨울에 메이커즈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 사회 공부 같이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 동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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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